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생명양식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 강풍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산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친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길을 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촉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여러 세기 동안에 교회들이 대린절에 묵상하는 본문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린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빈들 곧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부터 지금 사복음서 시작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오왕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며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해야 함을 외쳤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걸림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들 곧 교만이나 악한 것들을 제하고 변화되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치 골짜기와 산들 굽은 것과 험한 길과 같은 것들로 비유되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낮아진 것은 높이고 높아진 것은 낮추고 굽은 것들은 곱게 하고 험한 것들은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대림절을 지나며 다시 오시리라 하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통해 가정과 내가 소속된 직장,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은 낮추어지고 굽어진 것은 굽게 되고 험한 것은 평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선명해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 속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 중 첫 인물은 7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려진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이들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위선적인 삶을 살며 자신들의 권위로 악을 행하던 이들을 향하여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합니다 이에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옷 두 벌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이웃에게 없는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곧 이웃 사랑이 회계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고자 낳아온 세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에 바칠 세금을 징수할 때 더 많이 부과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도둑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토삭한 것이 있으면 되돌려 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종을 바꾸라고도 하지 않죠 자신이 있는 자리 거기에서 세금이 부과된 만큼 거두어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곧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맺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도 나와옵니다 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여 돈을 빼앗고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멈추고 받는 급료가 적어도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나의 이웃은 누구인지 떠오르시나요 우리의 이웃은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종료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이웃을 향한 나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회계는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회계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던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묻고 또한 삶으로 결단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